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조금 괴랄한 복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착하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모자 어 아니면 이 ptt 이 헤드셋 아니면은 이 그 안면 보호기 뭘까요 예 바로 이 안면 보호기 입니다 어 레이더 유닛 대표님이 보내주셨는데 어 좀 오래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 개인적으로 일도 너무 바쁘고 뭐 제가 깨울러서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업이 바빠서 리뷰 영상을 계속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면서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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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가 음 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뭐 음 흔히 우리가 이 게임에 사용하는 이 안면 메시 마스크 라고 하죠 지금 이 메시 마스크 이 메시 마스크 가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치아 아니면 이런 코 같은 경우 요런 부분들 그리고 볼과 이 얼굴에 이 눈을 눈을 아래쪽 이 하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메시 마스크 를 없이 그냥 어 아무것도 안 쓰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있고 또 저같이 이런 메시 철망 메시 마스크 가 아닌 이런 어 바라클라와 라고 하나요 이런 얼굴을 풀로 우리 그 뉴스 나 이런 데 보면 특수부대원들이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거 하고 있죠 요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제품들의 장단점은 다 있어요 아무래도 어 요렇게 메시 마스크 가 아닌 이렇게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 그 움직이는 이 그 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나 견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한 편합니다 편하고 한데 어 단점은 또 극명하죠 맞을 때 아프다는 거 예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요번에 레이드 유닛에서 보내주신 이 메시 마스크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다시 레이드 유닛에서 나온 이 바라클라바를 메시 마스크가 장착된 제품을 다시 착용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생김새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구입을 하시는 판단은 결국에는 소비자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제품의 장점도 있을 거고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 마스크를 쓰고 저는 게임 때 어떤 걸 쓰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일단 헤드셋을 한번 벗어 보고요 지금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벗으면은 요런 식으로 어 전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재질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그 잠수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어 그런 재질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요거는 면으로 된 재질인데 상당히 그 신축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신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훨씬 어 기존에 이거 쓰고 있는 이 제품에 비해서 음 상당히 이 착용감은 좋아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요 어 저희 지인분 중에 요런 똑같은 제품인데 중재에서 판매하는 이 메시 마스크가 있어요 앞부분의 메시고 요렇게 풀페이스로 막 가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냄새가 좀 나요 냄새가 좀 나고 좀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드 유닛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라클라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오플랜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착용감 이라든지 이 재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우수합니다 일단 좀 벗을게요 상당히 더워서 예 예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벗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요쪽 패드에 요렇게 패드에 두껍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에 맞더라도 오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이 볼 부분에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에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어 고것 외에 이 전체적인 이 재질 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상당히 신축성이 좋고 땀도 빨리 배출이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 보여요 당겼을 때 보면은 그만큼 투과율도 좋은 것 같아요 어 가격은 뭐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저가형 제품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품질 이라든지 이런 어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판단들은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봉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뭐 특히 일단 저는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중국제 제품들을 사면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종류의 마스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게임에 쓰는 마스크를 제가 두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어 이게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2세대 정도 되는 마스크일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똑같은 이 앞부분에 메시가 있고 이 뒷부분엔 천이에요 천인데 이거는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꺼운 면으로 된 천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 고무밴드를 머리에 둘러서 요런 식으로 착용을 하겠죠 어 이 제품이 이전에 1세대 제품들은 이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견착을 할 때 정말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고거를 많이 개선했던 2세대 제품들을 제가 주로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요 견착되는 부분들 근데 이 제품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귀를 보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뒤에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똑같이 앞부분에 요렇게 메시 마스크 옆에도 요렇게 되어 있지만 옆면에 보시면 귀에도 메시 철 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착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면도 이렇게 보호를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요 귀도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임용 마스크는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귀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한 3세대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거 이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모델들이 바로 이거에요 이런 제품들의 조금 단점이 견착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풀페이스를 선호하는 분들 이런 레이더 유닛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 처럼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제품들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일단 소재라든지 멋스러움 이런 것들 다 좋겠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제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 보통은 이런 전술 PTT까지 이렇게 염두에 둔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헤드셋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귀가 같이 보호가 되겠죠 그런 점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단점인데 너무 커요 일단 제가 쓰면은 제가 뭐 솔직히 제가 두상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은 아닌데 지금 상당히 좀 커요 소재 자체가 조금 이렇게 신축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정말 얼굴 쓰면 얼굴이 쪼이는 듯한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 제품은 편하긴 한데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게 띄다보면 이 마스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자를 이렇게 같이 쓰고 벌써부터 내려오죠 모자를 쓰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다 내려왔네 아무튼 다시 앞으로 좀 눌렀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헤드셋 쓰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받쳐 줘야 되는데 이게 쓰다보면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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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착용하기에는 귀를 보호가 안 된다는 점 하나 그거는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더라도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제가 사이트에 한번 들어 가봤는데 사이트에 이게 그 뭐야 그 사이즈 선택은 없어요 색상은 블랙이랑 멀티캠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사이즈 선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조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을 제가 뭐 광고위를 받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주는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이거 링크를 한번 달아 드릴게요 생각보다 이런 바라클라바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마스크라는 거는 솔직히 게임 뛰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침이 많이 묻고 여름과 뛰다보면 이 부분에 땀도 많이 차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 소재도 괜찮아야 되고요 또 위생상 세척도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세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안에 이런 면으로 되기 때문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근데 이 제품은 물에 한번 넣었다 빨면은 금방 마를 것 같아요 마를 것 같아서 세척하기도 상당히 괜찮고 또 이 마스크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쓰던 거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입냄새 심한 분들 마스크 쓰면 거의 죽거든요 내가 게임 뛰다가 내 입냄새에 취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가능하면은 조금 쓸만한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저도 구매한 지 벌써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, 3년 된 것 같은데 잘 쓰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귀 부분에 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오래 쓰니까 조금 괜찮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레이드 유닛의 바라클라바 형태의 메시 마스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